안녕하세요 예림이 기자입니다 오늘은 웨딩미미 리틀미미 웨딩미미 보신 분만 알텐데 이번에 생일선물로 리틀미미 신데라 코디를 받았습니다 와 정말 하나하나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아 일단 빨리 뜯어봅시다 여기 이렇게 머리스타에도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아 직접 항공사회로 어후살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뜯어볼까요 이렇게 뜯으면 될 것 같아요 멍치고 다 잘라야되네 나중에 이어서 빨리 한거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이어집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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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